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촬영 힘들진 않아요? 촬영 힘들진 않아요! 나는 힘들었어! 아까 이랬어! 저희는 오늘 오늘 촬영 현장에 잘 지내셨어요? 맛있습니다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부끄럽네요 잘 지내셨어요? 일단은 스컬파 이후로 저희의 인연이 끝이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좋고 되게 좀 길이 길이 추억으로 올해 남을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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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인터뷰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턴즈의 채원 나인입니다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현이 된다 실현이 됐다 저는 사실 그럴 줄 몰랐거든요 이게 완성될 줄 몰랐어 솔직히 저희가 다 너무 바빠가지고 되게 촉박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완성도가 진짜 말이 안 되는 스케일로 너무 잘 나와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가 진짜 높이 나와요 퀄리티가 진짜 말이 안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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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I'm just the 27 아! 안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가나요? 아 그럼 돈까스 한 입만 먹고 갈래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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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가고 있는데 뭔가 에너지도 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하고 여기 보는 사람이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제가 정면으로 한 번 더 가봐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YGX 랩만 랩만 여기 예리 합성해주세요 예리 합성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드디어 콜드 블런디디가 끝났고요 이제는 대망에 14명이 다 같이 함께하는 뭐가 남았죠? 몬스터 맞습니다 그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수정하고 다시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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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YGX 어떠세요 여러분? 좋으신가요? 댓글로 리정쌤 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오늘 정확히 이게 어떤 어떻게 시작된 촬영인지 오늘 뭘 촬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입방송으로 인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제가 턴즈 1위 공약으로 합동 무대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너무 고맙게도 우리 친구들이 우승을 해줘서 저희가 합동 무대를 준비하는데 스키드까지 같이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셋 팀이 모이게 됐습니다 잠시 아니면 float 하나 둘 щее 하나 하나 breakup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I'm a f***ing monster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를 지금 제가 거기서 표정을 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까지도 고민 중이에요. 골라주세요 한 번만. 처음에 I'm a f***ing monster. 이거랑 I'm a f***ing monster. 차이가 뭐냐면 이가 장난이 없어. 대단하다. 언니가 맞춰요. 저희 그 햄샷 촬영 먼저 진행할게요. 좋아요. 엄마요. 엄마요. 잠깐만. 저희 뭐 할까요? 그걸 왜 저거 하세요. 추천해주세요. 제발. 한번에 한번에. 잘해주세요. 제발. 정수acks. 이번에는 명 simultaneously. 예정. 오이. 오늘의 기록이 모여서에 도착합니다. 저희는 매우 바닷을 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 Sega그라 basis을 만족하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의 입방송으로 시작돼. 이 무대에 흔쾌히 이렇게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 우리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또 우리 헬멧스 선생님들과 지원해주신 YJAX 회사. 그리고 또 네이버넛 스피크를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촬영과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기들 X. Yeah. 20명 가자! 최고! 최고!